경기 중개 경기를 중개하는 건 힘든 건 없고 중간에 경기를 좀 많은 때가 있거든요 그땐 좀 많이 힘든 건 사실 NMV가 벌써 3년째가 되어가는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재밌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정을 다하는 당신처럼 나이스게임TV도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나이스게임TV